하늘을 나는 고래가 울부짖는 순간 이 소리 뭐지? 말도 안 되는 대모험이 시작된다! 이게 나라고? 말도 안 돼! 예전 거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네요 야! 저건 진주? 나왔다! 기웅인 아저씨 같다 지금 이 새끼 맘에 들어 그래? 나도 니가 사는 세계가 좋아 우리 쪽 세계로 돌아왔어요! 애니메이션과 실사를! 넌 나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지? 왔다리 갔다리! 완라뇽! 수빈이는 발레르 세계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어 왜 방해하는 거지? 저 녀석을 이대로 놓아뒀다간 양쪽 세계가 다 파괴될 거야! 보아하니 사악한 어둠이 들러붙은 것 같고 이젠 어떡하지? 이걸 가져가거라 염라블레이드가 친구들과 힘을 합쳐 커다란 위기에 빠진 더블 세계를 구하라! 얌! 도레물리! 얌! 경장판 요기어치! 흐배를 나는 고래가 더블 세균 난 양! 으아! 어? 어? 어?